자 왔구나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상가 함송상가에 왔어요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 정황사동에 위치한 함송상가입니다 자자자 줄을 서시고 차례차례 주문들 하세요 송송 함송 송송 함송 상가를 빨리 웃으세요 잡아라 행복을 잡아라 함송 소리 들리는 함송상가 잡아라 즐기자 청춘을 즐기자 정황이 함송이와 낭만을 즐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곳 교통편도 좋아라 4호선 5위도우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함에 놀랑하고 방이 되면 불 밝히는 빛의 상책로 우리들의 즐거운 함성이 들리는 곳 언제든지 오세요 정황사동 함송상가 한-송-상-가 한-송-상-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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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ening 엑 엑